조개사 신도의 10개의 다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궁금하죠 어떤 다짐인지 그런데 이 다짐을 부처님께 함께 해놓은 겁니다 10개 속에서 보면 탐짐치의 삼독을 다스려 보시행을 행할 것을 다짐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탐짐치는 뭐요 탐내고 어리석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그래 무지 무서운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결국은 그 미워함이 나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옵니다 때와 장소 뜻에 맞게 이익되는 말을 하고 진실하고 법다운 말만 할 것을 다짐한다 오죽하면 천속의 천마디가 전 구업지느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청량 빛을 갚기도 하지만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드는 것 또한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요즘 TV 보니까 말 잘못해서 힘든 사람 많더라고요 보니까 오는 해 딸만 잊어먹고 그 다음날 가면 똥뚱한 말하고 그래가지고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욕도 하는 거 보니까 엉팡스럽게 욕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개새끼 이러더라고요 되게 무섭잖아요 무섭죠 자기 뱃속에 난 아이한테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하면 엄청나게 무선 말이에요 연병할 놈 들었어 나는 깜짝깜짝 놀랐어 와 이렇게 무서운 욕이 있나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하는 나의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괴로움으로 달아오고 슬픔으로 달아오고 눈물로 달아옵니다 향기 나는 이 한마디만 해도요 절 수천번 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잘돼 어저께 철야정전이 힘들잖아 절 하려고 하면 목이 터져라고 아까 우리 노정수님 목이 쉬었다고 보니까 철야정전하고 신발 신으면서 다 까먹어버려 망할 예편에 누구 내 신발 신고 갔어 이 한마디 그냥 다 까먹어버려 무심고 던진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대모시를 바뀌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왜 그렇게 까먹어 자 그 다음에는 너와 나 다 분별하지 않고 자비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한계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슬퍼하는 사람들 같이 슬퍼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같이 힘들어해주고 눈물 나는 사람이 옆에 도반이들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을 가진 조개사 가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쉽죠 자 그 다음에 선한 득한 선과 가부 서로서로 협력해서 슬퍼함과 괴로움 좋은 일을 함께 하는 조개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말씀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향기나는 말로 등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함께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도의 공덕입니다 절만 열심히 만들고 기도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실천에 옮겨야 돼 마음을 내서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이지 마음만 가득한데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과 남을 헐떡기보다는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양보할 줄 아는 조개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현재 잘하고 계시잖아요 신의를 바탕으로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모든 사람을 대하는 조개사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라로 들어오는 신도가 있으면 따뜻하게 말 한마디나 해서 저를 삼배하고 나갈 수 있는 배려심 이것도 굉장히 큰 기도잖아요 조개사 신도들은 얼굴에 화내지 않고 늘 미소짓고 편안한 얼굴을 가진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걱정되심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다 없어지면 화를 내려도 화를 안 내 편안해져요 얼굴이 늘 얼굴이 웃음이 있고 편안하고 다가가가고 싶고 이 친구에게 옆에서 기도하고 싶고 차 맞으시기 싶고 이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얼굴이 다 편해 걱정되심 하나도 없어 보면 이거 봐 다 웃고 계시잖아요 편해 조개사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결혼도 없고 우한도 없고 삼재판란 이건 뭐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늘 조개사 가족들은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행복하고 환희스러운 우리들의 가족 신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